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다소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겁니다. 포토뮤직코리아라고 하는 케이팝 전문 잡지에서 2호로에 이명우의 음악세계를 집중 분석한 대특집포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표지에서 이명우의 사진이 맞았다는 아쉬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우의 특집포는 당초에는 40페이지 분량으로 특집을 만들려고 하다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이 분량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53페이지로 늘렸고요. 전문가필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늘려서 대형특집기사가 나올 예정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은 왜 가수 이명우에게 빠져드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이 주제에 대특집기사가 예고되어 있는데 표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2호로의 표지인데요. 이명우의 사진이 빠진 거예요. 당초에는 사진을 실으려고 했다가 여러가지 잡음이 있어서 사진을 뺐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잡지에는 그 달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지의 사진으로 실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이 PMK에서도 이명우 사진을 당초에 실으려고 하다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명우의 표지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포토뮤지코리아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1부에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대세가수 이명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굴절된 시각 때문에 사진을 늘려다가 뺐다. 그렇지만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 입장문을 밝힌 거예요. 상술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해서 이 특집을 다루면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런 시각이 있어서 굴절된 시각이 있어서 이명우의 사진을 뺐다는 겁니다. 여러 기업체에서 협찬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를 배제하는 등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포토뮤지코리아가 이렇게 사진을 뺐다. 말하자면 순수한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뺐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뺐다는 아쉬운 소식이에요. 자 이렇게 필진 같은 경우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페이지수 분량도 40페이지로 53페이지로 이렇게 늘리는 대형 특집기사의 이명우의 사진이 빠지는 아쉬운 소식이에요. 지금 이 특집기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화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전문가들이 많이 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너나 가수 연주가 그리고 클라식 전문가 지희가 성악가 다양한 20명의 전문가 필진이 이명우의 음악세계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다 빼고 이렇게 이명웅 우리는 왜 그에게 반했나? 뭐 이 나름대로도 이거 말끔하고 좋긴 합니다. 이게 잡지의 표지입니다. 당초에는 이명우의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굴절된 시각이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뺐다는 아쉬운 소식인데 포토 뮤직 코리아 이후로는 지난 13일부터 지금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요. 정식으로 잡지가 나오는 시점은 2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가요 관계자와 팬들이 이 특집 기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은 왜 이명우에게 반했나? 라고 하는 게 주요 주제고요. K-POP 씬에서 이명우의 의상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내용의 소주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명우의 가치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명우의 창법과 발성에 대한 집중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우의 가창력이 탁월한데 그 원동력의 진정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인들조차 이명웅을 엄지척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하는 분도 이명웅의 음악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최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트로트 열풍 그 이유와 전망 그러면서 사회심리학적 이해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명웅을 집중 분석한 거예요. 전문가들 말하자면 클래식 하는 분들,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 지휘자, 보컬 트레이너 등등등 다양한 전문가가 이명웅의 노래를 분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PMK의 2호로의 이명웅 대특집인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대특집에 이명웅의 사진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이, 팬덤들이 50대, 60대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또 구매력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은 각종 기업의 광고 모델로 지금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나오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잡지와 관련해서 이 특집이 이명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굴절된 시각, 오해가 있어서 이명웅의 사진이 표지 모델에서 빠졌다는 아쉬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표지도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포토코리아 2호로의 이명웅 대특집에서 이명웅의 사진이 표지에서 빠졌다는 아쉬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꾸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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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